미친토이 복합. 안녕야. 이 두 단어 뭐지? 오타 아니야? 아니야. LC와 RC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. 지금부터 한 번 공부해볼까요? 출발. 접속, 출입, 접속하다, 출입하다. 예문. 인터넷에 접속하다. 두 번째 예문. 건물에 출입하다. assess, assess, assess. 평가하다, 평가하다. 예문. 그것은 평가되어져야만 한다. 자, 정리해볼까요? access, access. 접속하다, 출입하다. assess, assess. 평가하다, 평가하다. access, access. 접속하다, 출입하다. assess, assess. 평가하다, 평가하다.